아이반스톡 헤어라인 제품 개봉해 보겠습니다. 포장상태는 종류박수로 포장이 되어 있으며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이반스톡 브랜드면 설명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스위치는 안전 스위치로 장착되어 있으며 속도 조절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 종류, 샌딩 패드 종류 끼울 때 여기에 양쪽에 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타이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동할 수는 없으나 아마 여기 풀어내고 끼워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패드 또는 샌딩, 헤어라인, 페이퍼 종류들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무 패드이면서 이런 페이퍼 종류들이 거칠기 60번에서 120번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마 스텐레스, 철제, 스틸, 이런 녹제거, 헤어라인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순수한 독일 브랜드 아이반스톡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이반스톡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